안녕하세요. 유정혁의 박혜진입니다. 영화 치즈 인 더 트랩이 7월 14일 일본에서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모두모두 극장에서 만나요. 꼭이요. 선배님 안녕. 단둘이 있을 때는 개무십.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다 과외들이라도 모여 있으면. 서라 안녕. 조심했어야지. 이랬던 사람이. 서라 나랑 사귈래? 네? 왜 사귀자고 했을까? 진짜 내가 좋아서? 동물에 옆에 앉지마. 남자친구 생겼대. 저예요. 그 남자친구. 너무 갑작스러워서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좋다. 구질구질하지. 니들처럼. 이거 유정이 그런 거야. 네? 유정이 돼서 사실 잘 모르는구나. 잘 생각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얼쩡거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싫은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인데. 선배에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난 확신한다. 고맙습니다. Laura. 고맙습니다. as